잘 되는 거 같지? 부디 아무 일 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 마을 타는 거 아니야? 저거 꺼놓을까? 안녕 프리들 프리즈야예요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요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짠 주방에 있지 내가 여기 이사 온 집에 오븐이 있거든요 피자빵 식빵으로 피자빵을 오븐에다가 해볼 건데 오븐을 제가 한 번도 왔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일도 몰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프리들이랑 그리고 파스타도 제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하면 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잘 할 수도 있거든요 망할 수도 있는데 망해도 괜찮아요 집에 내가 먹을 거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나밖에 없거든요 프리들이 시식해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내가 먹어보겠어 맛없는 것도 내가 다 먹겠어 여기 있거든요 파리바게트 그대로 토스트인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빵은 그냥 구워 먹으면 겁나 맛있거든요 먹어도 좋아지거든요 제가 레시피를 좀 봤는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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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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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빵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아 근데 오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일단 오븐 설명서를 제가 좀 보고 올게요 제가 설명서 막 읽는 거 싫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 안 읽고 일단 요리부터 할게요 피터래비 혹시 피터래비 나는 피링이든 이 스팸을 자를 거예요 오늘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스팸으로 할게요 이 피자빵에 스팸을 넣어도 맛있겠지 뭐 아하하하하 이게 마지막 부분에 겁나 안 떼진 거 알죠 혹시 공감하는 피링이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아우 후후 미스트 지금 다 튀겼고요 내 얼굴에 어머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요리를 보여줬는데 이것만 빼고 아 너무 많나 그냥 해볼게요 요리를 자라가지고 어 반도 마를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비주얼이 이 핑크핑크가 있어야 예쁘니까 좀 많이 할까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버 절대 아니에요 아하 지금 너무 더운데 창문 열면은 시끄러울까봐 제가 문 꽉 닦고 하고 있거든요 아 에어컨을 틀면 되구나 아 나 무슨 셰프 된 거 같아 쏭 셰프 안녕하세요 아직 안 먹었는데 아침에 우유 먹고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에요 어 요렇게 하고 일단 요 햄을 치아삐고 잠깐만요 어 정신없어 햄 너무 많은 거 같지 않아요? 어 나는 이 양조절이 제일 힘든 거 같아 엄마들한테 막 그 요리 뭐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냥 적당히 넣으라 하잖아요 그거 도대체 적당히 넣을만한데 그냥 단어롭게 모르겠다 남으면 뭐 간식으로 먹는 거지 제가 요리하다 남은 양파가 있거든요 요 반개 요거는 또 얼마나 해야 되는지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저 처음 썰어 가거든요 요렇게 요 원래 약간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봤자면 아 나 웃는 거 아니냐고 흐린이들아 아 피곤하다 정말 이거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거 소리 넣어주세요 오 오 오 오 그리고 저희 비디오스타 나간다고 인스타 올렸잖아요 검색을 많이 해주셨나봐요 그래갖고 비디오스타 치면은 제가 일본으로 나오더라구요 혹시 그게 내 폰이어서 그런건가요? 프링키들 그런 김에 검색해주세요 오 이 소리 아니에요 이 소리 지금 이 경쾌한 소리 들리냐고 아무래도 몸 크게 하는 거 같은데 양파가 뭐 근데 양파 크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약간 아삭아삭하이 괜찮지 않아요? 아삭아삭하이 이거 후라이팬에 엔드 줄게요 오 이제 시작인데 요기 다 한 거 같잖아 지금 너무 덥잖아 에어컨 좀 탈게요 여기가 지금 마법중이에요 대충만 뿌려줘요 이제 요거를 볶아줘요 손만 나으니까 요리하는 여자 같지 않나요? 아 배고파요 이게 진짜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고 또 파스타 언제 하냐고 아 진짜 오 빨리 요리 딱 해가지고 사진 찍고 싶어요 약간 사진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약간 사진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 볶아야 되노 이거 아 요리 별거 없다 정말 그쵸? 네 다음 요리 뭐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건 안 돼요 뭐 치킨 이런 건 안 돼요 뭐 뭐 뭐 이런 말 되는 건가요? 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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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같았나요 혹시? 아 아 아 짠 요렇게 햄이랑 양파를 볶았어요 어 기름? 장난 아니네 그리고 뭐 토마토 소스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마토 소스 집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집에서 있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넣을 거예요 이것도 기름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뭐냐면 트러플 냄새 장난 아니에요 요거 요거 요거를 쫙쫙 발라줘요 그리고 요 햄이랑 양파 오 이거 맛있을 거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양파를 너무 조그만 거 같아요 음 너무 달아 또 요 옥수수콘을 넣더라고요 아 아 하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무서워 야메 피자빵 제가 사실 이 옥수수콘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비주얼을 위해 뭔가 맛있을 거 같지 않아요? 음 그리고 요 치즈를 넣더라고요 치즈 넣고 그리고 잠깐만 제가 피자치즈 있거든요 잠시만요 짠 짠 여기 피자치즈를 요거를 요 오븐에 옮겨줄게요 요렇게 그냥 놔두는 거 맞아요? 뭐 호일 같은 거 깔아야 되나? 유튜브 보니까 깐 사람도 있고 안 깐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그냥 할게요 어 막 터지는 거 아니겠지 무섭다 다 넣기 너무 많은데 액수수 괜히 샀어 맛없어 제가 좀 애기 입맛에 완전 편식이 심하거든요 치즈가 녹아삐다 진짜 돕나봐요 날씨가 요래 해주고 아 나 오븐하기 떨려 어떻게 떨려 떨려 이제 요거를 오븐에 넣어볼게요 해볼게요 요렇게 하는 거 맞을까? 요렇게? 요렇게? 한 100? 170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한 12분 하더라고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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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160 그리고 시간 5분 잘하는 프리드 우리 집에서 도와주세요 12분 하더라고요 이제 스타트하면 되겠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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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했어 지금 무슨 소리가 나요 위잉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프링이들아? 난 모르겠다고 그냥 기다려보자 이렇게 160도라고 지금 11분 남았네요 이제 파스타를 해보자고 이제 우리가 알리올리오를 만들건데 그냥 마늘에다 볶아갖고 그냥 면 썰어서 하면 되겠죠? 어 나 오븐 저거 근데 무서워 저거 피자빵 냄새 나는 거 같아 어 피자 냄새 나는데? 무서워 무서워 자꾸 소리가 나요 저게 그리고 요 고추를 넣더라고요 요거 한 두 개 나면 되려나? 아닌가? 하나만 해도 되나? 모르겠다 두 개 해볼게요 몇 개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이런 거 하나만 하면 되나? 너무 매운 거 아니야? 이건 또? 해보다가 지금 물 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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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 심심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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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왜 이렇게 토쇼같이 나와냐 요 100원을 준비했지 어 한 이런 거 같은데 1인분 맞나요? 이 정도 이 올리브영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싶을 정도로 넣더라고요 지금 저 피자도 되고 있는데 아까 끝나가지고 꺼내봤는데 좀 덜 된 거 같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좀 더 하고 있어요 지금 9분 정도 아 물이 미쳤나 왜 이렇게 안 끊어 아 답답해 뒤져 오 답답해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어머 저 오븐 다 됐나 보다 지금 넣어? 너무 말아? 너무 말아? 좀 더? 하나 둘 셋 짠 짠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저는 몇 분 해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그냥 한 8분 그리고 간을 지금 해야 되는 거야? 유튜브 볼까? 지금 요렇게 잘 들러붙는 게 있는데 한번 그렇게 들러붙는다고? 소금 맞겠지? 이거 끓는 동안 요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2분 48초 밖에 안 남는데 불이 안 들어와 어떡해 어떡해 엥? 아직 너무 딱딱한 거 보이는데 음 음 너무 딱딱해요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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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